인체 시계의 해가 바뀌고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자는 인간의 덕목으로 나이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 새해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회가 서로 다를 것이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건강과 가정의 화목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 떠오르는 태양과 인체의 생체 리듬을 비교해보면 비슷하다는 것을 느낀다 해가 떠오르는 새벽력의 인간이 태어난다 아침 시간인 오전 8시는 10대라고 볼 수 있다 일상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오전 10시는 20대 한참 일할 시간인 정오는 30대 인생의 황금기인 40대는 오후 2시 50대는 오후 4시 인생의 황금기인 60에서 70대는 오후 6시에 해당된다 건강 나이가 항상 오전에 머물러 있었으면 하는 것은 누구나의 바람이 아닐까 한다 시간을 잡을 수는 없지만 느리게 가도록 노력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람마다 나이보다 젊게 보이기도 하며 또래보다 늙어 보이기도 한다 재미있는 것은 남성의 발기력도 나이에 따라 떨어지는 해와 같다 젊어서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아래만 바라보려 한다 어쩌다 고개를 들었더라도 바로 고개를 떨구고 만다 남성의 심벌이 고개 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자님 말씀처럼 나이에 따른 책임을 두려워해서인가 그러나 진짜 이유는 평소 주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가 더 많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했다면 남보다 일찍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다 신체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화 현상을 막을 방법은 아직 없으나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있다 평소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일이다 남성의 심벌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라도 성기능을 유지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럼 다음은 확륙을 위해서라 한 1963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